그래, 평화. 평화 조칭. 일은 없어지겠지만... 우리 본 적 있던가? 시간도... 현실도... 바뀔 수 있어요. 넌 어디 있고 싶어? 그렇게 중요한 거야, 안 그래? 모든 우주는... 각각 달라요. 하나하나가... 특별하죠. 좀 천천히 말해. 이해 못하는 자들도 있으니까 말이야. 난 빼고, 난 알아들었어. 넌 누구지? 내 이름은 캡틴 카토.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? 나는 왓처.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지만, 끼어들 수 없으면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럼 내 스타일로 해야겠네. 공격! 이봐! 넌 쪽수부터 밀려. 라바존은 혼자 날지 않아. 내 말 안 들려? 혼자 날지 않아! 안아! 어... 그거 혹시... 요새 유행어야? 괜히 걱정할 뻔했잖아.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디며... 깊이 생각해 보도록. 원이프 그럼 거기만 탐험할 게 아니라. 우리가 온 세상을 보여줄까? 영웅은 어둠 속에서 만들어주며 희생으로 정의된다. 이 멀티버스에도... 아직 희망은 있다. 해보자고. 싸움을 피하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. 어련하시겠습니까? 지금이... 좀비? 좋은 생각인데! 불길한 느낌은 전혀 아니네. 안녕! 뭐 하게요? 방패가 있는데. ㅋㅋㅋㅋ 오ㅁ 아! 조긍 아! 오ㅁ 오ㅁ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... 하지만 보게 될 걸. 멀티버스에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온다. 너무 작았어. 내 말뜻 이해했지? What if? 이런 말 알지? 운빨 떨어지면 오리가 오리라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